여러분들이 이런 개인지갑에 이런거 쓸 때 무조건 달려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얘네들이 같은 ERC20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하면 빨리 등록이 된다 혹은 같은 클레이튼 계열이면 같은 클레이튼 계열끼리 빨리 등록이 된다 라는 그런 것까지 지원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개인지갑을 만약에 등록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디파이라든지 아니면 NFT 이런걸 매매하시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지갑이랑 혹은 클레이튼 지갑 혹은 BNB 지갑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실 텐데 그때는 웬만하면 개인지갑을 쓸 수 밖에 없어요 그 개인지갑 중에서 어떤게 좋은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남 가서 등록하셔야 되는데 로그인형, 하드월렛형, 앱 실행형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앱 실행형이 가장 추천드립니다 앱은 뭐냐면 핸드폰 어플에 까는거에요 핸드폰 어플 중에서 가장 괜찮은 지갑 어플 중에 하나가 바이낸스가 직접 만든게 있어요 바이낸스에서 직접 만든 트러스트 월렛이라고 있거든요 트러스트 월렛이 BNB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거 다 만들어지니까 핸드폰에 깔아놓고 가가지고 쭉쭉쭉 보여줘서 전부 다 등록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지갑이나 클레이튼이나 아니면 이런 이더리움 지갑 그리고 BNB 지갑이네요 BNB 지갑까지 전부 다 등록을 하셔야 나중에 매매할 때 훨씬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근데 이런 지갑을 이용하는게 사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시간에 배워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생각하는 것보다 사용하는게 복잡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쓰는게 좀 어렵다 그렇죠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이제 수탁을 맡기거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안되는 거잖아요 개인지갑 회사들 거의 다 망했네 이제 그렇죠 개인지갑 회사를 쓸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호환성이 좋은 애 하나만 쓰게 될거고 그 이외의 모든 지갑은 다 망할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이게 진짜 트래벨룰 룰인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빗썸이 자살하는 행위가 아닐까 어필트도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어필트도 같이 그냥 자결하는 꼴이죠 누가 국내 걸어쓭니까 해외 걸어쓭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완전 코인시장 한국 코인시장이 갈라파우스화가 된다 맞아요 이런 지갑 이용하고 뭐하고 등록하고 복잡하게 누가 이걸 우리나라에 씁니까 해외 거래소 이용하다가 테너로 들고 있다가 나중에 팔 때만 그냥 국내에 가져와서 매도하거나 아니면 장애로 그냥 팔아버리지 그렇죠 이거를 거래소에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합니까 야 야 야 개미들아 출사나지 의사 고객센터로 찾아오라고 합니다 노인분들 혹은 핸드폰에 취약하신 분들 잘 모르시겠죠 거래소 직접 오세요 해가지고 거래소 오면 직접 만져준답니다 그러면 지방 사는 분들은 돈 열심히 쓰셔가지고 하루 휴가까지 쓰셔가지고 서울 강남대로 오셔가지고 빚성 고객센터에 주셔가지고 이거 하셔야 돼요 상담원이 한 수백 명 됐네요 그 정도 아닙니다 또 같이 주셔야돼요 상담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텐데 네 그 많은 사람들 이용자가 업비트만 해도 500만명 600만명에다가 실제로 이거 하시는 분들 수십만명 될텐데 빚성 기준으로만 따져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할건데 그걸 일일이 다 해준다고? 쌍팔루인데 노가다를 띄시려고 하시는건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방에는 고객센터 하나 없어요 그렇죠 이런데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불편하고 심지어 가이드라인까지 없는 이 공지를 왜 때려서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만드는지 정말 빚성의 행동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최소한으로 지방에 센터라도 하나 만들어줘서 중간중간에 모셔서 이용할 수 있게 자금 하나 창고라도 하나 만들어준다면 그나마 조금 편할텐데 그거 돈 얼마나 들어간다고 안하지? 그렇죠 대부분 그냥 중소기업 AS센터도 지역별로는 있습니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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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중소기업 있죠 진짜 소규모 우리가 잘 안쓰는 조그만 악세사리 이런 전제기기 만드는 애들도 지역별로는 있어요 큰 지역별로는 있는데 빚성은 사실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 왁구가 있는데 없죠 그렇죠 업비투도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런거 보면은 참 이게 답이 있을까 이게 지금 이게 자금세탁을 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거래하는 코린이들을 못하게 막겠다라는 건지 네 80년대 증권사라고 하시네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 번 정리 말씀해드리면 1월 27일 이후로부터 빚썸은 코인 입출금 둘 다 너무 불편해진다 네 네 무조건 내가 등록해놓은 출금 지갑 주소로부터 입금을 할 수도 있고 출금할 수 있다 그만큼 내가 보유한 지갑으로부터만 내가 보유한 계정 혹은 코인 지갑으로만 서로 서로 코인 왔다 갔다만 가능하지 그 이외에는 전혀 불가능하고 그 등록 과정은 매우 불편하다 그러니까 빚썸 쓰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 등록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용하는 게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응 너무 복잡하고 불편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다고 분명히 이거 중간에서 해주겠다고 가로채는 양아치 새끼들도 많이 생길 거란 말이야 네 네 대신해드림 이런 것들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빚썸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지 은행에서 이렇게 시킨 건지는 모르겠어요 코인원은 또 어떻게 갈지 모르겠고 그렇죠 업비터도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너무 복잡해요 지금 빚썸 이거 악수 두는 거예요 제발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이제 정말 쓸모없는 ICO 공략 이런 거 하지 말고 코인 시장에서 정말 불편해질 만한 이런 트래블룰 관련돼서 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자금 세탁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면 입금되는 건 일단 다 받아줘 나갈 때 이 돈에 대한 추천을 밝히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은행도 받는 건 다 받는다 야 받는 건 다 받아요 은행도 받는 건 편하게 받아 인간들아 코인은 왜 안 돼 받고 나도 생각해 야 너 세금 냈냐 야 근데 이상한 돈이잖아 잠시만 묶어볼게 이렇게 하다가 좀 받게라도 해줘 차라리 입금은 받돼 그 이상한 지갑에 대해서는 이상한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왜 이런 물량이 나왔는지 나중에 조사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요 이 재단들의 물량이 안 들어가집니다 이 재단들의 물량도 하나하나 이렇게 검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재단에서 물량이 안 들어와진다는 거는 이제 비썸에서 더 이상 MM팀들이 활성화를 못 시킨다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꽃 마크 있죠 그런 것도 이제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근데 업비트도 지금 약간 불꽃 마크들을 없애는 모습인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또 이제 급범핑이 나올 확률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픈 내용이고요 업비트가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웃긴 게 그거야 보통은 입금 주소 출금 주소를 동일하게 해서 이것만 받는다가 아니라 입금되는 건 받고 나서 이제 빠져나갈 때 이 돈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는 게 자금세탁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게 정답이에요 입금하는 거 자체도 야 야 야 야 이거 등록된 지갑이 아닌데 하면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아직 그런 케이스가 없어요 몰라요 이거는 아직 규제 가해자라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찬아 그게 가장 큰 문제야 맞아요 시행은 하겠다 하는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나는 답변을 줄 수가 없다 아니죠 이런 케이스들 단순한 케이스잖아요 입금이 됐는데 지정되지 않은 지갑에서 물량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케이스들을 미리 생각을 해놓고 고객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런 경우에는 반송을 해드리거나 입금 처리가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을 공지를 미리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지갑에서는 이제 입금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공지라도 해놓던가 공지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요 말도 안 해줬어 모르는 지갑에서 당신 지갑으로 돈이 들어오는 건 누구 돈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 동작에 찍어줄 수 없다 라는 내용도 없잖아 아 그래서 답답합니다 어떤 식으로 나갈지 지금 빗썸에서 정확한 답변을 주고 있지 않고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례가 생겨야지만 뭐 이제 답을 정하나 이거는 조금 준비가 미흡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너무나 미흡합니다 잘 좀 풀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급한 돈 아니면 업비트와 빗썸 둘 다 코인이 존재한다면 웬만하면 지금은 잠시 업비트로 대피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